아이돌, 데뷔! 춤이면 춤, 벌이면 벌! 주인공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모든다 하는 맞춤형 리포터처! 그런데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아니, 나도 우리 먹방 좌선생님처럼 말이야 좋은 데 가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힐링할 수 있는 거, 어? 그러면 제가 오늘 특별히 힐링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힐링 타임! 빨리 가시죠, 힐링으로! 과연 오늘 저에게 어떤 힐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힐링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요? 뭔가 반전이 있어요? 힐링 리포터, 쉼 리포터를 꿈꾸는 저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했다는 기고 나 힐링인가요? 오늘 분명히 힐링인데, 주제가 테라피, 야, 나문데 야, 하늘 속, 비단벌레 야, 좀 쎄한데 좀, 아이 역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뭐요, 대체? 대마침 한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앉으라고, 동생까지 아니, 저 힐링하러 왔는데 아, 오늘 힐링! 찜질이구나! 맞아요, 찜질! 오늘 찜질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벌레 보이죠? 아, 잠깐만요, 찜질, 찜질 네? 찜질이라면서요? 찜질?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갑자기 거침없으신데요? 물직고예요 갑자기 손 집어넣으신데요? 찜질 아니었어요? 아, 이게 힐링이구나 이게 힐링이구나 이게 힐링이 있는, 힐링이 있는 이건 요건이에요 이게 잡아야 돼 이야... 아, 또 죽었네, 또 죽었네 잠깐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한번, 지금 이게 한번 먹어봐요 하나, 둘, 셋, 셋 먹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아, 이게 그 밀웜이군요? 밀웜 씹어 먹어요, 씹어 먹어요 씹어 먹어요, 맛있게 바삭바삭 아, 화가 올라온다 피디님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난생처음 맛본 밀웜 아니, 이 애벌레도 먹으라는 건 아니겠죠? 장수품데이 애벌레예요, 장수품데이 이것도 식용으로 많이 먹거든요 먹어요 몸에 건강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 힐링이라고 얘기하셨구나 아, 이게 우리가 먹는 쌀 있죠, 쌀 쌀 쌀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건강식으로 최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과 볼거리 가득한 이곳 이런 공간을 만든 분은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아, 저는 대체남단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농장 속에 곤충이랑 여러 가지 1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곤충 치유농업인 오창학 대표입니다 곤충의 아버지시군요 농장에서 감귤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하다 보니 자연스레 감귤 밭 주위에 다양한 곤충들이 모여들게 됐다는데요 이를 계기로 곤충 체험농장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농가, 농장 일을 하시면서 곤충을 같이 뭔가 좀 접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해진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 취미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원래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다 모든 게 호기심이 시작하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던 오창학 대표 곤충을 활용해 재미있는 미션들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네요 이거 보고 따라가세요 이거요? 이거 한번 봐 보시면 힐링을 이렇게도 할 수 있으나, 이색적인 재미를 한번 맛볼 수가 있습니다 힐링 조장깨기 자, 첫 번째 미션은 맨손으로 애벌레 잡기 아, 느낌은... 왕꽁돌 젤리 한 30개 작아서 이렇게 있는 느낌 여섯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션 완료! 두 번째 미션 장수풍뎅이 다리 세기 장수풍뎅이 다리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해서 장수풍뎅이 미션도 모두 성공했고요 이번엔 봄의 전령사 나비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 저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실라는 꽃향기와 나비들로 가득했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힐링이 되는 듯했습니다 짠! 이외에도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미션들이 가득했는데요 농장을 방문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게 생태 체험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곤충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치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요 아이들이 가게 되면 너무나 좋은 공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신기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검색했는데 아기가 먹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 동물 체험들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먹이도 원래 한 통만 사려면 두 통까지 사서 애들 먹이 주려고 계속 왔는데 여기 인터벌하게 됐네요 직접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공춘을 원하면서 맞네요 근데 귀엽기도 해서 만질만 한데요 아니, 이런 공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조금 다가갔으면 좋을까요? 이게 도시에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처음, 귀뚜라미나 애들이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하고 애들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쉼을 찾아온 관람객에게 곤충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뭔가 즐길 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뭔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6차 산업의 서비스업은 거의 전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유발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꾸 아이들을 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단순하게 생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농업으로 가야 농업이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릴 적 들으며 자랐던 귀뚜라미 소리와 산과 들에서 곤충을 잡으며 위로받고 행복했던 기억들 오창학 대표가 곤충을 통해 나누고자 했던 가치는 바로 치유였습니다 올해는 아마 장애인분들이 와서 식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없고 사회에 나갔을 때, 취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어느 정도 저희하고 뜻이 맞으면 취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그쪽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를 접목시킨 이유가 있네요 곤충을 농업에 활용한 치유의 가치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창학 대표가 강단에 섰습니다 예비 농부들과 치유 곤충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곤충 바로 알기 특강 강사로 나서게 됐는데요 농장이 아닌 강단에서 교육을 하는 건 처음이라는 오창학 대표 그동안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노하우와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해보고 돌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사회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치유 곤충 흔하기도 하고 크기도 작은 곤충의 무한한 매력에 모두들 빠져들었는데요 앞으로 제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곤충 산업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는 또 멋진 강사님의 모습으로 멋있습니다 이야 너무 농수도 많으셨어요 저는 오늘 힐링도 힐링이었지만 아니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두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간 다음에 농업에 많이 활용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힐링과 치유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귀뚜라미 소리를 좋아하던 소년은 곤충을 통해 치유를 전하는 농구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치유하는 삶을 나누는 오창학 대표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창학 대표의 꿈을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